하아 그래 내가 뭔 연애냐 졸업이 코앞인데 이쁜이 언니한테 할 말 없어? 오 새롭게 도전 아직 딱지도 안 생겼는데 맞은 자리 또 때리는 거 아닌가 몰라 넌 생각이 너무 많아 못 먹어도 고 결과보다 기분이지 너는? 이번에도 패스 나? 난 졸업하면 알바해서 베네치아 가려고 날 위해 노래해 준 우리 건돌이들한테 팁 좀 날려주러 가야지 간다